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안일섭 선교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네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거늘. 아멘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네에게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를 이끌고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할지 등 목회 전반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의 행동과 이단어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교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설명하는 데 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를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르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죄인된 우리를 아들 예수께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세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화학회 하신다. 네 번째,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불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하는 교훈은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나 생각해 봅니다.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진정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성을 보일 때 보금은 보금으로서 참된 사랑으로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로 사랑의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이 교훈이 우리 안에서 사장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끊김없이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교훈이 흘러 작년부터 아예 이르기까지 진정한 사랑으로 교회를 주님의 시선으로 건강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된 자입니다. 이 귀한 보금이 생명의 교훈이 끊임없이 흘러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견고히 돌보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